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 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도시죠 축복받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합니다 100만명 돌파하는 시는 특례시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데 특례시 몇 개 없죠 그런데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면 100만명 돌파합니다 인구 증가 그래프 정말 아름답죠 부동산은 뭐 단순해요 사람 늘어나는데 투자하면 확실합니다 알겠어 거기가 어디냐고 어그로 좀 그만 끌고 빨리빨리 좀 하라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출발할게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죠 바로 경기도 화성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성시는 이렇게 생겼는데 수도권 지리를 잘 모르시는 구독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위치 설명드리면 이 위쪽에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분당판교 용인 수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밑에 수원이 있고 서쪽에 인천이 있고 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곳 여기가 경기도 화성시에요 땅이 엄청나게 크죠 도대체 어느정도 큰 거냐 자 서울이 이만한데 이렇게 내려보면 화성은 이만합니다 서울보다 큰 건 확실하고 하나의 시 단위로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군포시가 있구요 이거는 화성시 입니다 어때요 시 안에다가 시를 집어넣어도 한 열댓개는 들어가겠는데요 경기도 평택시 엄청나게 크다고 하죠 그런데 화성시에 비하면 한 절반 절반보다 조금 더 될려나 여의도를 올려놔 봐달라구요 제가 시도를 안했던 건 아닌데 하다가 때려 쳤습니다 이거 화성시인데 여의도 이 위에 파란색입니다 안보이시나요 제가 화살표 해놓을게요 여의도에 몇 개가 도대체 화성시냐 몇백개 될려나 잘 모르겠어요 화성시 인구는 지금 92만을 넘었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월별로 봐도 매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게 화성시에요 지역별로 보면 도시화가 돼서 인구가 많은 곳 봉담 8만 향남 8만 남양 5만 이거 제가 다 읽을까봐 걱정되죠 설마 설마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동탄 쭉쭉 이게 다 동탄 인구입니다 화성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시골이었던 곳이 동탄 신도시 도시가 되면서 인구가 유입된 거고 지금도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동탄을 필두로 크고 작은 도시들이 모여서 백만 인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렇게 크지만 오른쪽이 뿔룩 튀어나온 이 동탄 쪽이 화성 인구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냐 향남 남양 봉담 등 도시화가 된 곳들이 많고 지금은 시골이지만 동탄처럼 일자리와 주거지 초대형 신도시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다 설명 드려보고 아파트 투자 토지 투자는 어디다가 하는게 좋을지 그런 얘기도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100만 인구를 달성한 특례시는 용인특례시 고향특례시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입니다 특례시 붙이는 거 부럽나요 화성 사시는 분들은 조만간 화성특례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달만 기다려 보세요 근데 뭔가 알맹이를 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 브리핑 보면 100만 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단순하죠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것을 사무처리하는 권한이 생긴다 주민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가 지방 간 협력 의무 조항 등등등등 이래저래 변화가 많은데 잘 모르겠죠 읽고 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부동산 유튜버를 왜 하는 거냐 왜 하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주는 게 제 일이죠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두 줄 요약 해드릴게요 시가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 눈치를 많이 봤어야 되는데 특례시가 되면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게 많아지고 빨라질 수 있다 두 번째 복지급여 기본 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더 잘 돌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죠 그리고 보너스로 나는 특례시에 산다 라는 자부심 글쎄요 하이튼 간에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언제 특례시가 되냐 화성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 특례시 출범을 위한 TF 구성을 했습니다 인구 100만 근접 서울의 1.4배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도시를 찾기 어렵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언제 100만 명 되냐 빠르면 2023년 말에 인구 100만을 돌파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죠 그냥 지금부터 화성 특례시 이렇게 부를까요 대한민국 다섯 번째 화성 특례시가 됩니다 그와 발맞춰서 경기도 화성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호재가 어느 곳에 반영되고 어느 곳에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일단 경기 남부권을 수원 오산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나눠 봤을 때 우측으로는 반도체 용인 원삼의 SK 하이닉스 이동읍 쪽에 삼성 수원 경부라인 따라서 이미 삼성 반도체 경기 남부의 동쪽은 반도체 경기 남부의 서쪽은 우정읍 쪽에 기아 전기차 화성시 남양의 남양현대차 연구소 송산면의 KCT 무인 자동차 성능 영구 경기 남부의 서쪽은 자동차 무인 전기차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관련 기사도 있죠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 양날개 완성 동쪽은 반도체 서쪽은 전기차 우정읍의 기아 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 때 대통령도 왔었고 현대차 화성 공장의 1조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플러스 경기도 화성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미래차 분야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를 했죠 정명근 화성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소재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는데 기술자립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습니다 지원 내역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일단 화성시는 아산 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그리고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2단계 송상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우정도시 첨단 일반산업단지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한 것은 현재 심의 의결 중으로 7월 달에 지정 통보 예정으로 화성시는 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조만간 발표하는데 화성시로 결정되면 우정이나 송상그린시티 등 산업단지 일대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상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산업도시 일자리 도시로서 크게 빵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성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화성시의 산업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용인의 공업지역 물량을 49만 3천 제곱미터 배정 그런데 용인은 1천 제곱미터고 화성시가 49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계획적인 공장용지를 조성을 해서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 화성시 땅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49만 2천 제곱미터는 잠실 종합운동장 보다 조금 큰 정도 면적 자체가 큰 건 아닌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증서를 허용하는 공업지역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도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화성시가 배정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화성시 예비 화성특례시 주거지 입장에서는 교통호재만 한 게 없는데 서울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교통호재를 받는 곳 두 곳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동탄이죠 화성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동탄 gtx 동탄역 삼성역까지 21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25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동탄에서는 용인 성남 수석까지 세정거장이고요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공사로 28년 정도의 개통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개통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완성되는 28년 뭐 그때쯤 되면 동탄에서 판교 두정거장 삼성 네정거장 서울역 다섯정거장 이런 식으로 경기 서울 핵심 일자리까지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 동탄 자체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gtx 개통만으로도 동탄의 밸류는 업업 되는 거죠 광교 넘볼까요? 2028년 되면 한번 뚜껑 까보자고요 시간 금방 갑니다 동탄 1과 동탄 2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동탄 2쪽 가격이 많이 빠져 있었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안산선인데요 25년 준공 예정이라고 나오죠 여의도 영등포 대림, 독산석수, 광명, 목감, 안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말 인구가 많은 곳들인데 이게 1구간 그리고 1구간에서 광명에서 시흥으로 나와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송산역까지 오는 이 2구간이 또 있습니다 이 구간은 김포 부천 쪽에서 내려오는 서해선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여의도 영등포, 광명, 시흥, 안산뿐만 아니라 저 위쪽 일산 대곡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서해선 라인도 화성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해선은 이런 식으로 화성의 서부권 송산그린시티로 연결될 예정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가 굉장히 요지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될 도시가 바로 향남이죠 오늘 정명근 화성시장님 많이 나오네요 2027년 신안산선 향남 연장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강남과 교통이 파격적으로 좋아질 동탄 여의도 서울 서부권과 교통이 파격적으로 연계가 될 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 그리고 향남쪽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동서로 교통호재를 받는 곳 그리고 화성의 동쪽 동탄은 도시화가 다 됐는데 화성의 서쪽 개발 중이죠 여기는 송산그린시티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송산면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네이밍이 됐죠 간척지입니다 원래 바다였는데 이렇게 메꿔가지고 큰 땅이 만들어졌고 요 1번은 지금 주거지역 시화호 앞에 수변 도시입니다 지금 막 도로 공사하고 있고 109, 209, 309 나눠서 조만간 정식 착공하고 그리고 여기 2번은 세솔동이라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송산그린시티에서 가장 개발이 빨랐던 곳 3번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산업단지입니다 올해 말부터 분양 예정인데 여러가지 입주 예정 기업들 소문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을 해놔 주시고 신세계에서 만드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요거 4번 서해선 신안산서는 이런 식으로 송산역이 5번 생깁니다 서화성남양역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하여튼 서울과 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향남까지 내려간다 지금은 이 주변이 다 시골이에요 위성지도로 보면 이쪽 송산면, 마도면, 남양읍 이런 곳들이 토지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들이고 곧 분양할 산업단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 쪽과 철도 연결이 예정되어 있고 자동차 성능연구소 KCT가 이미 입점해 있고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주변으로 토지 투자 관심 가져볼 곳들로 산업단지 좌측으로는 송산면 고정리, 그리고 송산면 용포리, 송산면 삼존리 산업단지 아래쪽 우측으로 마도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이 도시화가 되는 곳이니까 주변 토지들 집가 상승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들이죠 음료.